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의 길에 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어른도 저희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지고 공부하고 감성하고 목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이 많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되어지는 거룩한 내를 저희들 가운데 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모르지만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배우는 그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그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공중 만물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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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